바로 뽑기 시작해 보겠습니다. 제일 마지막에 나온 캐릭터로 육성을 시작합니다. 바로 출발합니다. 3, 2, 1? 과연 제일 마지막에 남은 캐릭터는 무엇이 될 것인가? 15 일리움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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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싸움이 시작됩니다. 제일 마지막은 누가 될 것인가? 라라 하나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. 과연 마지막, 마지막 캐릭터는 과연? 잘하면 캡틴과 로미, 일리움이 떨어지고 있는가? 과연? 어, 나 맞죠? 아, 제 눈에는 일리움 밖에 안 보이죠? 아, 막 떨어져 나갑니다. 전쟁 나타납니다. 과연? 아, 뒤늦게 일리움이 등장하는 가운데? 어, 일리움, 카인, 에반룸이 다 있긴 있는데요? 아, 날아갑니다. 누구나 맞죠? 어, 과연? 어, 기적같은 일이 위에서 떨어지나요? 설마? 일리움인 것 같은데요? 하하하하 하하하 아, 다음 캐릭터로 일리움 욕성으로 하는 것 같아요. 하하하 Deborah